3중에서 문자로 들어가세요. 아 오늘은 그렇게 하면 되요. 그럼 같이 하시니깐 4중으로 문자 할까요? 4중으로 문자 하는 게 3중인데 네, 네, 알겠습니다. 4중의 문자 아이 나의 사랑 나는 나를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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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세주여 성령이시며 오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이시며 나의 구세주여 누군가를 믿으시오 주의 진동하시오 나의 생에 못삼으시오 내가 담으리라 나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 생명의 불만으로 내게 씁으소서 나의 바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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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